지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더 골프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버디엑스 또한 행사에 참여했으며 다량의 자사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. 가장 많이 판매된 물품으로는 버디엑스 골프장갑이었으며 이 골프장갑은 실리콘 마감으로 처리되어 클럽의 그립 부분과 장갑이 미끄러지지 않고 적은 악력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점이 특징인 장갑입니다. 이상으로 버디 뉴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